어제 이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이게 정부 흐름의 최대 변수가 될 거라고 전해드렸는데요 한 대표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권은 일단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채륨 기자가 관련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대통령 회견 끝난 후에도 입장이 안 나와서 한 대표가 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오늘 입장을 보면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한 대표 나름의 고민의 시간이 그런 결과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제 지적해드렸듯이 대통령이 내놓은 조치들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한 대표로서는 수용했다고 받아들일 수도 반대로 사실상 거부한 걸로 해석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전자를 택한 겁니다 자, 그럼 한 대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다고 봅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각을 세운다면 극한 분열로 이어질 거란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벼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분열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부결을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음 주 이 대표 1심 선고가 시작되는 만큼 여권에 쏠린 시선을 이제는 야당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표는 최근 며칠 사이 윤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대표 공세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앞서 전해드렸긴 했습니다만 강훈 전 비서관, 공기업 사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것도 한 대표 요구에 대한 화답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정한 겁니까? 네, 한 대표가 인적 쇄신의 한 축으로 요구했던 게 바로 이 여사 라인 교체였습니다 강 전 비서관 바로 이 여사 라인으로 지목됐던 7명 중 한 명인데요 물론 강 전 비서관은 밥 한 끼 먹지 않았다는 말로 소위 7인회로 지목된 걸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의 결심이든 강 전 비서관 본인의 판단인지든 분명치 않지만 참모진 인적 쇄신의 물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 대표 측도 결국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대통령실 변화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더 떨어졌어요? 네,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17%여도로 최저치였던 지난주보다 2%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도 3%포인트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여권 핵심 지지층이 많은 대구, 경북 지지율이 5%포인트 소폭 상승한 게 여권으로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인 일입니다 다만 조사 기간이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흘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회견에 대한 여론이 온전하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론조사가 민심 흐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다음 주 금요일이죠? 이게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권은 이걸 여론 반전의 계기로 삼을 텐데 다음 주가 운명의 한 주가 될 것 같군요 이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